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가 너무... 땡이야? 더 지저분해야돼 더 지저분하게? 더 아까? 네 지금 티한테 가고 있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제 술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갈까요? 취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아니에요 연기 연기야 뭐래? 안 치는 거 뭐야? 취한 거 없는데? 술 안 마셨어요? 술 마시면 나 큰일 나 이별을 한 사람 약간 방금 헤어진 거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 세상에 무너지는 그냥 술 땡긴다 아 진짜 슬프다고 하면서 정말 토할 거 같아요 눈물 술침이 아니고 저 수요한 적이 별로 없어서 못 하겠네요 아 저 수요한 적이 별로 없어서 못 하겠네요 으악 지치 몰컹 오올컹 지치 몰컹 오올컹 제 옛날 뮤비 마지막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흔적도 잘 남기면 안 돼서 아 아 아 절대 찾지 못하게 감정도 더러운 사랑의 새걸 달 달 달 달 이 노래 좋지 않아요? 무슨 노래지? 좋은 노래? 저 이 노래 쓸 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트랙 틀어놓고 진짜 댄스 하면서 쓰셨어 이 멜로디가 엑스파일 엑스파일 말할 수 없는 김 노래 너무 좋아 미쳤나 봐 이 노래는 진짜 좋지 않아요? 소연이 어떻게 생각해? 노래 좋지 않아? 네 마셔야지 예술을 위해서 약간 미색? 뭔가 슬픈 힘든 잘 앞에서 잘 나가 보이지만 어떠한 뒷면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뒷면 내 거잖아! 너 왜 이렇게 못 했어? 나 오히려 근데 마시면 취한 거 같지 않을까? 술 마셔요? 너는 그런 거 같은데 취아 전개 못 하겠어서 진짜 취해 보려고 취아가 오기를 기다려도 되는데 취아한테 다가가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기야 다 오자라 예 오기야 다 오자 아 뭐야? 오기야 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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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함께 해야 하는 The X-File 절대 찾지 못하게 감정놔 더러운 사랑의 색깔의 달 달 달 달 어때? 예뻤어요? 클로즈업 한 번만 다시 끝낼게요 네 엄청 나른하고 예뻐 슬로우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바이바이 나왔어요! 제가 체결하겠습니다 미연이 파이팅 저희 이틀 뮤직비디오를 찍고 오늘 트레일러까지 3일 동안 촬영했는데 제가 계속 일찍 촬영이 끝났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마지막 순서로 촬영을 했는데 오늘 진짜 멋있게 잘 찍어주셔서 멋진 트레일러가 나올 것 같고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멤버들이 연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미연이가 엄청 미연이 미모가 엄청 열려했던 소원이 있네요 하하하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오늘도 열심히 찍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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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